죽이네 그냥. 목소리가 죽여. 저 소리가 우리 남자들이 좋아하는 목소리야. 약간... 그만해라 자고. 아니 형님 오늘 한잔했어? 안했지? 근데 거기서 왜 자꾸 햇바람을 물고 있어? 어? 어디서 배웠어? 수고해서? 어느 놈이 자꾸 햇바람을 물고? 이상한 거야? 이상해? 이상해는 지금 김영미의 집 있어 시대집 위에. 그거 뺏다 막았다는 옛날에는 뺏다 막았다 했어. 그거 좋아하지마는 조미씨씨 죽죠. 뺏다 막았다 그렇게 좋아하고 있어. 자 그럼 이번에 모시는 분은 아주 얼굴이 듬직해.